또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띵곡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진짜 이 노래 사랑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아이유님 노래를 한 번 더 해볼까? 티아라 꺼 해봐 티아라는 여섯 명, 네 명 같이 부르는 건데 왓다시 와 왓다시 아나다 와 아나다도 아 목소리가 안 나온다 STAY WITH ME 真夜中の音叩き 帰らないでと泣いた あの季節が